안녕하십니까? 떴다 송만기 방송입니다. 지금이 밤 11시 46분입니다. 내일 오전 방송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떴다 송만기는 매일 오전 11시 밤 9시 두 차례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지금 제가 방송할 제목은 북한 항복한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이 쳐졌습니다. 북한은 지금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도 듣겠지만 지금 그 고난의 행군 다시 말해서 예전에 90년대 약 300만 명 이상이 기하로 죽었던 그런 고난의 행군 시대보다도 지금 더 어려운 시대다. 이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동인하고 있는 실정 그런 실정인데도 북한은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송은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얼만큼 더 죽어야 비핵화 비핵화 다시 말해서 핵을 포기할까 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무서운 살상 무기가 바로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 생화학 무기를 없애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그 무서운 무기에 대한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주장했던 것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줬기 때문에 제가 신이 났습니다. 이 따타 송방기에서도 벌써부터 다뤘던 문제가 생화학 무기인데 드디어 그것이 제가 말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들었는지 아 시야의 요원이 듣고서 얘기를 해줬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따타 송방기 방송 진행됩니다. 미국의 압박 이거 제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당했습니다. 북한한테. 그들의 평화공세는 대한민국도 당했고 미국도 당했고 그들의 거짓 공세가 볼턴이라는 인물 폼페이오라는 인물 비건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성 강한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이 지금 김정은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양보한다. 그러면 영영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북한은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다. 군에 들어가는 군축미가 없고 일반 인민들이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있다. 자꾸 햇볕 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김대중이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살아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핵을 만들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또 죽어가는 이 입장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오픈했을 것이고 또 어디 있습니까? 개성공단을 가동을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또 헛일 굉장히 또 어렵게 된다. 죽으려고 할 때마다 기름을 부어준 게 바로 김대중이고 노무현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좋은 비서관들을 두고 있다. 측근 참모들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어떤 수를 쓸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트럼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권한의 행군 때도 전쟁에 대비한 군축미 내가 2호 창고가 참 대단한 건데 2호 창고 권한의 행군 때도 열지 않았던 2호 창고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호 창고가 열린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5호 창고가 열렸고 2호 창고를 열어야 하는 사태까지 왔다. 5호 창고가 열렸습니다. 이 딱 군축미입니다. 뭐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이 물자들이 3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지금 5호 창고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2호 창고를 열어야 될까 말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만, 400만이 죽어갈 때도 2호 창고를 열지 않았는데 그것을 열어야 되나 하는 이런 입장에 북한이 미국한테 지금 딜이 들어왔습니다. 최선희가 오늘 한 얘기가 있어요. 짚어봅니다. 북한이 늘 전쟁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군축미는 절대로 안 쓴다는 것인데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 돼서 크게 당하고 있다. 금방 말해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입니다. 15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곧 발표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이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을 했다. 크게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이부상은 이어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우리가 지난 15개월간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입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면서 최이부상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꿔서 읽는 겁니다. 미국이 보인 협상 태도에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대화하고 싶어 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비타협적인 요구 쪽으로 그것이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이부상은 지금 존 볼튼과 폼페이오 트럼프의 싸움을 붙이는 이런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좀 하고 싶어 한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막아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담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김 위원장이 왜 이런 기차 여행을 해야 하지? 열차 여행을 해야 하지? 라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러면서 분명 깡패 같은 미국의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도 미국과에 타협할 생각이 없고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이나 바람도 크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계속 좋다 우리 관계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는 말이 고우니까 가는 말도 고아집니다. 그러면서 최부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최고 지도자 간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합도 잘 맞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북한은 해제 UN 제재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제재를 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예상하는 트럼프 정부의 행동입니다. 민간경제에 적용된 제재만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바로 핵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지금 핵을 자기들이 폐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할 마음이 없다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같은 기회를 내팽개쳤다 이렇게 말을 했고 왜 미국이 정상회담에서와 다른 발언들을 내놓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들으면 이것은 자기들은 자기들은 항변하는 거죠. 그러나 제재 풀어달라는 부분은 북한이 사는 거다. 이거 안 된다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와 매우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미사일 위성발사 준비하고 있냐? 대답을 전혀 안 했던.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곧 김정은이가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뭘 밝힌다고 했는데 곧이라는 것이 오는 4월 초 14기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있을 당회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떳다 속망기를 시청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 지금 북한은 이 미·북회담의 결렬이 굉장히 큰 데미지로 왔습니다. 김정은이가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간 것은 뭔가 미국을 꼬시면 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 역시 가서 북한 김정은한테 사탕을 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크게 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본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지금 당장 1분 1초가 급한 상황 밥이라는 것을 못 먹으면 배고픕니다. 저 지금 11시 57분이에요. 밤 11시 57분.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배가 오늘 이렇게 고픈데 내일 또 못 먹는다. 제가 만약에 어떡하냐. 하루 꼬총 굶는다. 미치는 거죠. 내일 모레 못 먹는다.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먹을 것이 없다. 못 먹으니까 이것이 패스다. 압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여기서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제입니다. 국체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일본과 미국은 패싱 너 들어오지 마 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북한은 문재인의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직접 일본이나 미국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 힘드니까 최선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슬쩍 겁주는 얘기죠. Golden opportunity A golden opportunity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게 바로 협박 공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떴다 속만기 지금 12분 방송이 있습니다. 이거 짧게 방송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이 어떤 북한이 망가지는 거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 망가집니다.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저는 통일론자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저는 관광사업 하나만 얘기합니다. 북한의 싼 노동력이 문제가 아니라 관광산업이 최고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허물면 안 된다. 김일성을 우상화했든 김정일을 우상화했든 이런 부분도 다 놔두면서 우린 관광사업으로 그것을 해외에 전세계에 팔아야 된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공산당들이 그들이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호치민 묘 여러분 안 가봤습니까? 얼마나 좋은 관광사업입니까? 우리는 통일이 됐을 경우에 김일성 묘며 시신이며 김정일 시신이며 거기는 엄청난 입장료를 받고 우리는 관광을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으로 볼 때도 북한이 지금 망가지게끔 놔둬야 되고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 이럴 때는 저는 북폭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이 망가지는 이런 부분에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 여기서 도와줬다가는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떴다 송만기 이제 15분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방송 마치겠습니다. 떴다 송만기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 밤 9시 두 차례 방송을 하고 이것처럼 녹화 방송을 합니다. 제 방송은 편집이 없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방송 준비만 해야겠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공부하고 노력하는 방송 벌써 3만 3천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노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